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듣는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 곧 당신의 말씀과 사명대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주님께로부터 파견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 미사를 봉헌하는 이 순간은 주님께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사 말미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제의 말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며 함께 외치듯 우리 모두는 파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과 더불어 다른 파견의 장면에서도 그러하듯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모두 내려놓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적인 다툼, 세상의 재물, 그 밖의 가족이나 여러 관계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대림식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 잃은 양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님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이들 곧 마음도 몸도 주님과 멀어진 이들을 향한 명령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신앙 생활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멀리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이유로 자녀 양육이나 교육 때문에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 없임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파견되는 우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미사와 말씀이 아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늘 당신 사랑의 대화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 말지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것이 많다 하십니다 우리들도 할 일이 각자 많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느님의 사랑이 그분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친히 파견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위령 성어를 보냈지만 사실 하늘나라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던 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평화로운 죽음, 영원한 한식 그 쉼을 찾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서 또 벗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자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 영원한 상급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시간과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주님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자유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어려움과 피로를 느끼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 마저도 세상에 얽매이는데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 또 목자 없는 양처럼 기가 꺾인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임을 느끼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이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